자 이제 킬라 나머지 3개 꽂고 1호기구 진행합시다 아마 내려가면 히카와랑 만날거야 의자 또 의자에 앉아있는 그로 그리고 선생님도 만날거야 근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만나는게 아니고 아마 내 기억에는 막 방 돌아다녀야 했던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그지야 좀 아 이건 그냥 빙글빙글이네 집에 갔다올까 그럼 그치 그리혹 필요는 없네 삥글 삥글 무슨 내가 남이야? 빙글빙글하고 있어 빙글빙글하고 있어 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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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안 됐네 잔도 못써 락이도 못써 락이도 못써 북을 하면 되겠다 어 나이스 고초가 아니라서 체력이 작네 근데 MP가 없죠? 집에 갔다올걸 그랬죠 엘리그룹은 나오지마 어쩌지 엘리그룹은 나오지마 힐링자나 힐링자나 킥 힐링자나 아 아 어어.. 어어icy.. 심장 쫄렸다 방금 야 너 들어와 니가 달란 대로는 다 줄 수 있어 솔직히 오케이 지금 즉시 젤력감이 될까 제가? 즉시 젤력감으로 쓸 수 있을까 제가 아니라 아닌가 그냥 재료로 써야 돼 일단은 하나 눌려놨어 타천사 원래 없었는데 잘됐네 어 아 엘베 찾았네 이런식으로 21층까지 뚫으라고? 그럼요 좀 더 돌고 지금 갔다오잖아 MP가 너무 없어야 돼 일단 뭐 주인공이 없는게 좀 크긴 한데 주인공은 둘째 치더라도 다른 애들도 지금 좀 있으면 MP 바닥이라 아 예 그러시면 되겠네요 집에 갔다와야 될 것 같아 엘리그레마 나오지마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이씨 무슨 말한대로야? 그걸 왜 피하냐 아닌가 야 너부터 죽어 지금 너빠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선택이었어 좋은 선택이었어 좋은 선택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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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야 장난치지마 혹시 엘리그루가 왜 나와 아 이거 나가가 제가 아까 착각을 해가지고 엘리그루한테 고통받을때 혼자 속으로 아니 나가가 그러니깐 포그브레스가 어디갔지? 내가 다른 스킬로 슛으로 더 치웠나? 궁신인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뽑고나서 아직 레벨업을 못해서 못배운거였어? 아 처음이 아니구나 처음엔 이 아래 활천이니까 암튼 와.. 못배운줄 몰랐지 물물교환 빼 내가 이번에 지우가 보이겠지 흠 흠 사실상 나가는 결국 나가 라자 뽑으려고 지금 키우고있는거니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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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혹시 그런거 있나? 티켓 모은 동굴 탈출 로봇처럼 없어 그냥 뛰어야돼 이 동굴 피ρι단 30초 미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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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굴 또 이 조합이야? 힐 안했네요 자 보존네 평소 안한다고 끌릴 수 있어 난 믿어 난 믿어요 우리 애들 믿어요 믿어요! 믿긴 뭘 믿어? 고박인데 돌격으로 해서 잡을 수 있으면은 그게 베스트고 못 잡는다면 차라리 턱 남겨서 아메노우즈매로 메디아 쓰는게 낫긴 하거든요 근데 도박 난 도박 도박은 못참지 나가라베럭 나가라자 됐어 이제 지온나를 마지막에 배우고 장난이 얘 근데 뭐 빼야되냐? 나 이거 다 좋은데 솔직히 습수공격 뺄까? 그나마? 타로카차 라쿤단 좀 아까워 메디아? 메디아 뺄까? 힐은 뭐 좀 있다가 킹승정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메디아 빼자 됐지? 오우 차크라드럽 개꿀 당연히 지켜봐야죠 이거 할라고 나가 키웠는데 이거 땜에 나가 키웠는데 나가의 상태가 개간지 나가라자가 되었다 나도 잘 부탁해 나가는 나가라자로 변화했다 어? 어? 아이씨 맞다 후그브레스 안 배운 상태로 지금 악마전서 등록되어 있지 됐어 나가 다시 뽑을 일 없어 아이씨 이건 메디아 죽을라 바로 전사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마니를 대비해서 한번 아이고 이 조합 왜 그러는데 그걸 왜 니가 왜 피한다 그걸 하시러 하시러 하니 핵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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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왜에에? 왜 계속 통하지도 않는 애한테 볼거야 인마 정신차려 얘들아 알아박히는 돌덩이야 어허 돌덩이야 돌덩이 아 또 나오겠네 아 진짜 월식 어허 피하지마 베스트인데? 이 상태에서 지온가가 꽃이죠? 심지어 전기통구이 됐다 와 안광 다찼어 개꿀 거의 뭐 용의 안광 썼네 너무 좋다 나가라자가 아까 있었으면 진행에 진짜 도움됐겠다 아까 그 주인공 없는 MP로다가 방전쓰겠다고 참 개고생했다고 생각하면 아휴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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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지마 눈치챙겨 진짜 눈치챙겨 오케이 안 나왔어 어 oh 이거 괜히 긴장왔나? 잠깐만요 긴장 말고 시부야 가자 긴UC pack2 학교 성년눈나 여기 있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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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안녕 내 돈 가져가 그리고 사교회관 잠깐 구경하고 가죠 어 잠깐만 떨어지는거냐 올라가는거냐 올라가는거네 이러면 아닌가 지금 어차피 만들놈이 없나 내가 재미서만 잠깐 볼까 재물합체 할 때 어떻게 되나 뭘 나오네 7 8 아 이것도 대승경도 해? 다 포메트가 되네 다 포메트가 되네 다 프린시퍼리티 괜찮지 나쁘지 않아 근데 쟤 엔트리에 넣을만한건 아니죠 아 아 코타탱구 진짜 땡긴다 씨 어 트럴도 있네 야 엄청끼지 나가라제 레벨 봐 우월하다 어 오픈이 누시가 되네 얘 진화하면 뭐 되더라 얘가 세탄타 되나? 아닌데 암튼 얘 뭐 되는데 파마반사 두살무용 얘는 약점이 없어서 그게 좋아 엎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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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카랑 영어 됐어 볼만한거 다 봤어 다리 가득 찰 때 쯤이면 배승전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럼 2로 기구 돌고 나와서 37레벨 찍죠 아니면 거기서 37레벨 찍든지 애초에 37레벨 찍으려고 했으니까 여기 가서 곧 엔딩이냐고요? 엔딩까지 한 몇십시간 남았을걸요 아직 멀었어요 일단 최소한 단태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태도 안 들어왔어 단태 들어오면 한 중반부? 중반부쯤 진행했다고 볼 수 있지 중반부쯤 진행했다고 볼 수 있지 어? 아 그걸 왜 피해 니가 저건 회피하기 딱 좋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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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될꺼같아 하! 야!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 이게 또 연전이야? 헤헤이! 참나! 망하자 멋있어 말하기는 쓸 수 있잖아 나이스! 이거 지온다 구구라도 쓸 수 있지 그냥 구구라도 얼었어 개꿀 헬링블이 됐어 35렬타 퍽퍽퍽 젠장 이럴거면 전기내수만 달아 놓을거 스킬 찬스만 버렸네요 퍽퍽 얘는 약점이 뭘까? 아 아까 디스 목록이 있었는데 보고였덜 제대로 전기는 아니었어 무슨가? 불을 흡수하겠다? 아니네 퍽퍽 야! 조용히 하세요 수술하지? 깃돌아 놓고 퍽퍽 아아 절수없어 오른쪽 퍽퍽 여기서 왼쪽 그리고 다음 플럭에서 왼쪽 이 다음 플럭에서 오른쪽 또 나와야 돼 또 무조하게 이 다음 플럭은 지리시리 지리시리 갑자기 엥충업 선생님 어디계세요 대체 어? 일어나 이씨 아 괜히 올라갔다왔어 직접 아 아 상상도 못했어 여기에 또 있을줄 아 정신당한 놈들 아니야 진짜로 하 하 하 아니 이 위층에 두면 덧나냐고 어디 야 진짜 아 내다버린 내 시간 얼씨 에에에 괜찮아 크립 잔 지온가 지온가 아닌가 저것은 지온군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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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다 막혀있죠 무조건 직진이죠 잠깐만 뭐라고? 강한 용의가 느껴져? 그런가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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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만 할게 아니지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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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노 오줌에 저거 채워 예에에 세이프룸 개꿀 찼냐? 아직이야 개꿀 너무 좋아 다 찼냐? 다 찼어 갑시다 하하하하 개꿀 들어가 누가 나올까? 히카와인가? 아니잖아 어? 힐은 히카와인데 근데 강한 용의가 느껴진다며 아 히카와 같네 거기에 타드리측者가 있을까? 나야? 맘토라 모ただ 구적나바카리ではないようだな 오? これは驚いた 君은あの時の少年か? 生きていたとはな 하지만その姿 人ならぬ大きな力を得たと見える 人ならぬ大きな力を得たと見える 何故 ここを訪れた? 어... 우두천왕님이 가라 그랬어 私に会うためかね?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では君の目的も マントラ同様 ここに溜まったマガツヒか? そうは見えんな まあ でも 大体の想像はつくがね 우두천왕に 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여기 있다니까 よかろ たった一人でここまでたどり着いた 剣刀は称える それほどに求めるなら 君も知るがいい この世界の真実をな 見たまえ この装置はマガツヒを集めるためのものだ 似たものも 上の階でも見たろ 何のために存在するか 何のために存在するか 知っているかね 아니? 전혀 何を 覚えておきたまえ マガツヒについて知らないということは この世界では死んでいるのと同義だ マガツヒ それは 神への供物 創生の守護神を招くための力 この世界の存在目的が果たされるために なくてはならない鍵なのだよ この世界では 強い意志を持つ者は 全てを塗り替えることができる 그런 것 같아 너 보면 思想を断りとして広める シチュウにマガツヒが集まったとき 神は立ち現れ 世の成り立ちさえもが書き変わる そう この混沌の世界は 創生を目的として生み出されたのだ 私の手によってな 間もなく 我が創生はなされる 時の営みと最も調和した静寂の縁間 シチュウの世界が生まれるのだ マントラは この拠点を完全に沈黙させた気らしいが 見ての通り中数は無傷 ヒカワロトを通り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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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ヒカワが創生する世界を見ると 捨てても マガツヒは遠くからず 満ちるだろう だが あの者々には 報告を受け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我らニヒロに牙を向いたものが どうなるか 世に知らしめるためにもな いい機会だ 君もその目で見るがいい ここに残されたマガツヒを使って 私はこれより 新たな力を呼び起こす さあ 目を覚まさ ナイトメアシステムよ いや ジャンメンセンスが死んだ 悪夢システ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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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悪夢 悪夢 全体に あ... しかし 今の11月に バンドネフィスに とても カッキーでした 何? フリックスに 明日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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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日なの? 明日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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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스펀지가? 알겠습니까? 세계의 맥락의 희망의 희망을 위치하여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쌓는 시스템이예요 이곳의 설계를 비교할 수 없는 힘이예요 먼저 맘토라군 그들의 본인, 이케벅루를 목표하며 그들의 맥락의 희망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맘토라군은 다진마치 그리울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 시스템은 그녀의 배달으로 움직여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영향에 힘이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그녀의 성적이 심각한 것이네요? 그녀는 그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残念하지만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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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다시 만날 것은... 그녀는 그녀의 성적을 지키는 미코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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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적이 아닙니다 아 얘 속도 개빨랐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얘 이름 뭐였지? 옷에! 그래! 이런 애 있었어 아 기하로요? 팬티는 아니고요 아 그렇게 팬티 왜 입고있냐 거슬리 경우도 변태맨 아니야? 아 이게 뭐 해줘야 되더라 일단 타론다 걸면 포그 그랬어 결국엔 돌격한 바구 피했죠? 별거 아니죠? 기합한번이나 여기서 아메노우즈메가 할게 딱히 없어 넘겨 약점 그딴거 필요없어요 그쵸? 그냥 디버크 걸고 라쿤다 한번 더 걸어주고 아깐 라쿤다 못 걸었으니까 돌려 계약하죠? 지옥지르기 한번 써줄까? 지옥지르기 한번 써줄까? 피 떴죠? 돌격 어차피 못해 이 정도는 돌격 메디언 메디언 칼춤 부르니까 갑자기 칼춤 풀 수 있잖아 지옥지르기 한번 써 아! 아 그거 쓰지말지 근데 너 죽어가잖아 얘가 다 아는데 너 아마 이번 턴 아니면 다음 턴은 죽을거 같은데 뭐지? 지옥 메디언 다음 턴 돌려 돌려 어? 안죽네 아직 피통 많아잉 스폰카자 두번 썼어? 그럼 얘기가 좀 다르지 기압 다음 턴 포그브레스 한번 더 크게 낮췄다는 두번 떨구는거에요 근데 두번씩 두번을 떨궈서 총 4단계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얘가 스폰카자 두번 썼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된 상태니까 다시 한번 쓰면 또 마이너스 4 오케이 돌려 컷 이렇게 물리의 내성없는 보스는 그냥 이렇게 죽여버림돼 기압으로 아나테마? 얘 꽤 쓸만해 근데 나 얘 썼었던거 같애 옛날에 킹이요? 갑자기 막 몇단잡기 할거 같잖아 킹이라그러니까 그니까 지도 악마면서? 얘가 근데 이집트쪽 신이었나? 진녀신전생의 악마들은 대부분 막 다른 신화나 설화의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얘를 그냥 뚝 까내버리네 잠겼죠? 나중에 저 니히로 서쪽으로 해서 가는거였나 어떻게 가더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케부프로 다시 가면은 아마 뭐 있을거야 근데 그전에 마가타마 뭐 나왔는지 봐야지 아 주살무여네 아 좀 쓸만한걸 주든가 아 아 아 불리마가타마 또 언제 나오냐 아 고것이 필요한거신기요 마신기용 아냐 아나테만 끼고 있다가 천사들한테 한 대 맞고 뒤질 수 있어 그런 점 피해 일단 이렇게 해서 긴자 서쪽에 니로 기구는 클리어 킹치만 녹화는 이케부크로 가서 멈춰볼게요 거기에 무슨 일 터졌을 거거든 우드천왕한테 무슨 변화가 있던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악마들 막 다 쓰러져있고 근데 되게 사념채 심심하겠다 아니 물론 나야 뭐 여기서 쟤말대로 악마들 막 동묘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면 되는데 쟤네들은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어 잠깐만 레벨 35 아니 경험치 3600 응 하지만 전혀 흔 넓 한 방에서 갔다 오고 머리카락 죽을듯이 똑같은 내용만 말씀하시네 우리 성령이나 이케벅 보러 갈게요 아멘